우리 이사님 발털 깎으셔야되요 똥꼬토라고 안그러면 똥꼬에 응가가 묻어요 드럽게 하이 드럽 그럼 드럽잖아 크지 꽃종아 아냐아냐아냐 왜 누워버려 이리와 왜 둘너버리는거야 이리와 이리와 정원이 있구만 자 이리와 고객님 누워계세요 고객님 누워계세요 고객님 누워계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께요 제가 발토를 밀어드리는건데요 고객님 네 고객님 네 고객님 엄마 기다리세요 고객님 잘하고 계세요 고객님 비둘기야 구구거리에 구구구가 뭐야 구구구가 구구가 80일이어야지 구구 그랬으면 80일 해 구구구구 구우구 거론로 구구 구구구락 구구구 이제 쓰러기 네 너한테 똥 묻는거 되게 싫어하잖아 눈꽃을 깨끗하게 밀자 우리 코. 펑은 도구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고록하고 잠을 자는 그런 강아지가 어딨어 세상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가 부엌에서 뭐 하는 동안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어요. 알았어요? 쫑아, 엄마 맛있는 거 있을게. 기다려. 안녕. 안녕.